제가 전통판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으니까 그 다음 순서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국악가요를 준비를 했어요. 국악가요 중에서도 12달이 다 좋아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김성녀의 벽속의 요정의 오에스트에 나오는 곡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좋은 이유들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실 때 가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12달이 다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읊어보게 읊어나보게 12달 내려를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엉뚱서란 매서워져 수정같은 하늘의 정으로 시를 메어 연날리 정을 빌대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여러분 박수 좀 할까요 3월은 날 잠신날에 강남 대비 돌아올제 해고 청청 길어지고 고침 피고 새싹 너네 하원이나 비과 내로한 글념을 적셔주니 하원이나 위관에 도 흔들려를 적셔주니 하원이나 뻔들내고 하원이나 일어나보세 빌러보게 빌러나보게 별듯 아래의 여름 빌러보게 유원이라 버릴받은 황금 물결 넘실렁실 징검진다 기름을 메고 극중놀이 즐겁구나 바나리나 바나리에 성병빛을 차례하고 동산에 달리지 않는 달만을 가도가 못해 빌러보게 빌러나보게 별듯 아래의 여름 빌러보게 9월 1일까 7량절된 부파주를 빚어넣고 16월 당달 밝은 하늘 단풍 무령 불시고 10일 돌공직인 낫땐 붉은 파축수 어멍구석 12월 긴 긴 날엔 국불이 펴는 거 국불이 펴는 거 2월 미점 상 using 뇌 2월 3월 4월 6월 두 달이 닫혀 나 일러보게 흘러나 보게 열두 달의 내 여름이 불러보게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어떤 좋은 날들이 있는지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